여러분들 그 갑자기 이렇게 뭐 긴장을 한 순간이 오거나 놀란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이 딱 충격으로 가해지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갑자기 자기도 모르고 막 긴장하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아실 수가 있고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치유하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릴 건데요. 이것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루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옛날에 이런 속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딱 그 얘기예요.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깜짝 놀라면 자라를 보고 놀랐으면 마음 속에서는 소뚜껑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걸 보면 이제 놀랄 준비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시켜놓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밑에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우리는 무의식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이제 같은 유사한 뜻으로 그냥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같이 혼용해서 쓰셔도 되는데요. 잠재의식 속에서는 그것을 한 번 놀라면 딱 그것을 각인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비슷한 걸 보면 빨리 놀라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 왜 이런 자격을 우리가 몸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똑같은 것을 봤을 때 놀라게끔 해서 주인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다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자격이에요. 이 잠재의식은 사실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게 되죠. 어떻게 괴롭히냐면 비슷한 걸 보면 자꾸 놀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발표 불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앞에 서면, 어렸을 때 사람들 앞에 서서 창피당한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는 사람들은 잠재의식 속에 그것이 꽉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잠재의식이 그런 상황만 오면 주인을 깨워요. 그래서 지금 긴장해야 됩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식은땀이 나고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잠재의식은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잠재의식이 이제 더 이상 보호 안 해도 되는데 자꾸 그런 상황만 되면 나를 긴장시키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경향이 돼버리는 거죠. 옛날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이런 환자가 있었어요. 정신과 환자분이셨던 것 같은데 책 쓰신 분이 정신과 이사 선생님이신데요. 근데 중년의 나이인데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고 성공하신 분인데 하루는 집에서 화분을 옮기는 도중이었다고 이해합니다. 화분을 옮기는 도중에 집사람이 잔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 어떤 잔소리를 했냐면 그날따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어우 당신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분이 이성을 잃고요. 화분을 던지고 거기 있는 나머지 화분들을 다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정신이 돌아오신 겁니다. 본인도 놀래고 가족 부인도 놀래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랬을까. 그것 때문에 상담을 받게 된 거죠. 정신과 상담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잠재의식 속에서 딱 그 얘기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는 그 핀잔 주는 그 얘기가 딱 방아쇠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얘기만 딱 들어온 순간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러한 잠재의식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아버님으로부터 뭔가 할 때 잘 못하면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것이 속에서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걸 꾹 참았던 거죠. 아버지니까. 그런데 그것이 꼭 쌓여 있던 게 몇십 년이 지나도 전혀 없어지지 않고 있다가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폭발해 버린 거죠. 우리의 마음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구조 때문에 잠재의식 속에 각인시켜 놓는 이러한 활동 때문에 사실은 무의식은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것이 결론적으로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 감정이 나빠진다. 또는 어떤 상황만 오면 이상하게 화가 난다. 어떤 상황만 오면 긴장이 된다. 그런 경우는 나도 모르게 내 잠재의식이 나를 보호하려고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상황을 사실 떠올리면 좋아요. 혼자 떠올리기 어려우면 사실은 상담받으면서 떠올리잖아요. 많은 심리상상사들과 함께 또는 체면협법을 통해서 떠올리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떠올리시든 아니면 혼자서 자기 마음속을 자꾸 들여다보시면서 어떠한 것들을 기억해내시든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좋고요. 그리고 꼭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시간을 가진 다음에 잠재의식한테 대화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재의식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고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내가 괜찮다. 이제는 그냥 놔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잠재의식과 화해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치유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심리상담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환자들의 내담자들의 심리상태를 깊이 깊이 들어가다 보면 잠재의식을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화해를 하는 순간에 자기의 잠재의식과 본인이 직접 화해를 하는 순간에 많은 눈물을 쏟아내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정말 치유의 힘이 오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증상들이 많이 호전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잠재의식이 있다는 사실, 무의식이죠. 이것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무의식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들을 각인해놓는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다면 우린 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또 재미있고 건강한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